자 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에 나올 것인가 주목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등장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궁금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의 검찰 재소환입니다. 김영선 전 의원 어제는 검찰에 나왔는데 오늘 나올 것인지 오늘 일단 나왔습니다. 어제 했던 말들 잠깐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청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얘기한 적이 없다. 강혜경이 판 함정. 그런 게 제보자죠. 민주당이 강혜경을 제2의 김대엽으로 만들려고 한다. 그리고 명태균 씨 창원산단의 초기 정보 아이디어를 준 정도다. 명태균 씨의 역할을 조금 축소한 느낌이 나고. 결론은 명태균 씨 돈 문제도 그렇고 다 강혜경 씨가 했다. 자기는 모른다.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박창원 교수님. 그동안에 공개된 통화 내용만 봐도요. 통화 대화만 봐도 누가 갑인지가 분명하잖아요. 아니, 5선 국회의원한테 큰 소리 땅땅 치고 반말로 하고 무엇보다도 세비 반띵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누가 국회의원들에게 준 월급의 반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이게 강혜경 씨가 판 함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해명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이 뭐라고 변명하는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명태균 씨. 갑질을 했던 그리고 갑이었던. 당연하죠.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공천 얘기한 적 없어요. 본인이. 명태균 씨가 다 했죠. 김영선 씨 한 게 없습니다. 그냥 정말로 허수아비 역할을 한 거잖아요. 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월급 반 내놓은 거잖습니까? 그러면 결국 본질은 명태균 씨와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조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에요. 너무나 명확합니다. 그런데 김영선 씨 조사하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? 나올 게 별로 없어요. 중요한 건 저는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봅니다. 이 사건의 본질을 뭘로 볼 것인가? 월급의 반을 준 이유가 뭔지. 그리고 명태균 씨의 역할은 뭐였고 거기서 대통령 부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. 이런 부분들을 과연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? 그게 중요한 거지. 김영선 씨의 지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국민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. 그런 점에서 검찰이 명확한 수사의 방향, 의지 보여야 될다라고 봅니다. 검찰 수사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해할 텐데 김영선 의원의 일대, 전 의원의 해명 보겠습니다. 어쨌든 강유경 씨가 다 했다. 세비 9천만 원이 흘러갔는데 의원은 전혀 모른다. 이 말. 김영선 의원이 한나라당 한 달짜리 당대표 대행도 했고 여성 의원으로서, 중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좀 했었거든요. 저런 분이 보수 파에 중진 의원이었던 게 솔직히 부끄러워요. 이번에 얘기한 거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. 나는 무능해요.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해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김영선 전 의원의 어제 여러 가지 해명과 입장 발표에 대해서 저는 그냥 우리가 분석할 필요도 없다. 저분 말을 우리가 진짜일까요? 가짤까요? 저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.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박차원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세비반띵 이것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어요.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게 본부장 직함을 준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대요. 그런데 지난번에 둘이 얘기 나눈 거 보면 강혜경 씨와 나눈 거 보면 명 본부장을 하면서 본인이 본부장이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런 직함 명함 준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. 그래서 세빨간 거짓말이다.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저렇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. 나 바보예요.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참 부끄럽고 좀 창피하다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